바로 fx에게 주는 와이드의 깜짝 선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와이드가 준비한 1위 축하 선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1위 하셨네요 컴백 얼마 만이에요? 1주일 제가 그 앞에 있는 스캔을 못 보고 있어요 보기 싫어 보기 싫다 근데 저희 사진 좀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도 1위 기대해 볼게요